이렇게 해서 우리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옆에 있는 물리적인 컴퓨터가 아니라 AWS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어딘가에 있는 컴퓨터에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윈도우가 설치된 컴퓨터를 우리는 1분만에 얻어냈어요 깨끗한 컴퓨터를 그리고 그 컴퓨터를 원격 제어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에요 즉, 원격 제어를 통해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컴퓨터를 빌릴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은 지금 이 컴퓨터 있잖아요 이 컴퓨터는 지금 일종의 미터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쓰는 만큼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는 프리티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1년 동안은 T2 마이크로 인스턴스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지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얘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중지가 있고 종료가 있습니다 자, 중지는 말하자면 컴퓨터의 전원을 끄는 거예요 여러분 전원을 끄면 전기세가 이제 안 나가죠 그리고 데이터는 남아있죠 종료는 컴퓨터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전기세가 안 나갈 뿐만 아니라 데이터도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컴퓨터를 다시 쓸 거라면 중지를 시키시면 됩니다 대신에 그러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금이 확 줄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비용이 발생해요 종료를 누르게 되면 컴퓨터를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되고 동시에 데이터까지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자, 제가 중지 한번 해볼까요? 중지, 그리고 이 중지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스탑핑이 뜨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스탑드로 바뀌게 될 겁니다 즉, 여러분이 컴퓨터를 생성하는 데 1분이 걸렸는데 컴퓨터를 끄는 데도 1분이면 컴퓨터를 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컴퓨터를 다시 사용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인스턴스 상태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초록색으로 바뀌면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컴퓨터를 끄면 IP가 회수되고요 다시 키면 다른 IP가 부여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전에 세팅해놓은 방법 그대로 접속할 수 없고 접속하는 방법을 다시 재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연결 버튼 눌러서 원격 데스크탑 파일 다운로드 버튼을 다시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세팅을 다시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이것이 필요 없다면 오른쪽 클릭해서 상태에서 종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터미네이트예요 그리고 예종료 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삭제가 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뜨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삭제가 완료가 되고 조심하셔야 될 것은 데이터까지 완전히 삭제가 되고 복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EC2에서 인스턴스를 만들고 또 접속하고 삭제하는 방법까지 살펴봤는데요 이것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임대한다, 쓰는 만큼 돈을 낸다, 언제든지 켜고 언제든지 끌 수 있다 여러분이 이것의 의미를 느끼셨다면 또 그것이 얼마나 큰 자유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다면 이 수업은 대성공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성한 서비스를 켜고 끄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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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